안녕하세요. 0단계 오픽 대표 강사 진희강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뉴 발음 클리닉 강좌의 OT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기존의 발음 클리닉이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그래서 랭킹 5 안에 들어있는 강좌인데요. 자, 우선 그 발음 클리닉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선생님 뭐가 달라졌어요? 또 누가 들어야 될까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친절하게 OT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수강 대상 궁금하시죠? 자, 가장 먼저 들어야 될 학생들은요. 우선 스피킹 과목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자, 스피킹 과목이 상당히 많죠? 자, 오픽, 토스, 토플, 그리고 IELTS까지 해서 우리가 스피킹 과목을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발음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로요. 쌤, 저는 별로 점수는 필요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인데 회화를 지금 배우시고 계시는 분들, 회화를 공부해 오신 분들, 회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우선 부담없이 발음 클리닉을 보시면서 영어의 맛을 알아가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리듬이라는 게 살아있어야 회화가 정말 생생해지거든요. 자, 세 번째는요. 자, LC가 아무리 해도 안 들리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시는데 자, 우선 기본적으로 귀가 있다. 안 들리진 않죠. 사실 못 알아 듣는 거죠. 그래서 안 들린다, 안 들린다 하지 마시고 아, 대체적으로 LC가 안 되시는 분들은 나와 그리고 네이티브의 발음 사이에 어떤 큰 괴리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강의를 해오고 있는데요. 자, LC 같은 경우에 계속 듣는다고 느는 게 아니고요. 발음을 교정하면 정말 놀랍게도 들리는 범주가 확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토익 하시는 분들 혹은 다른 여타 과목인데 LC가 좀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발음을 먼저 교정해 보세요. 신세계를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영어 면접 준비하시는 학생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미 스피킹도 딱고 그리고 난 토익도 있고 그런데 자, 내가 영어 면접을 할 때 좀 자신감이 없이 들리는 학생들 있으실 거거든요. 사실 영어 발음은 굉장히 한 끗 차이에요. 교정을 한 것과 안 한 것에는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준비하시고 계시면은 짜투리 시간 이용하셔서 발음 클리닉 꼭 들어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왜 발음이 중요한가가 사실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거고 또 듣고 싶어하는 건데 간단하죠. 보겠습니다. 우선 스피킹 제가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스피킹의 기본은 뭐 하기 위함이다? 소통을 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영어를 할 줄 안다. 그런데 막 말을 했는데 외국인이 계속해서 뭐라고? 약간 이런 느낌 주면 굉장히 의기소침해지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두 사람의 대화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한국 학생이 I eat rice라고 말을 했어요. 나는 밥을 먹는다. 쌀을 먹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인은 쌀이 주식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I eat rice라고 했는데 갑자기 외국인이 뭐라고? You eat rice? 이렇게 된 거죠. 뭐라고? E를 먹어? 어머, 개발도상국에서도 안 먹는 E를 먹는다고?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R하고 L의 차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뜻이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영어를 한다라는 것은 내가 말한다 해서 그 뜻이면 절대로 안 되고요. 상호간의 이야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정말 살아있는 영어라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발음은 상당히 중요한 롤을 차지할 것이다. 오케이, 또 하나 알려드리면 제가 아까 수강하셔야 되는 분들 이제 첫 번째로 스피킹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건 이제 꿀팁이기도 한데 실제로 같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도 발음이 좋은 학생들은요. 레벨이 차이가 납니다. 자, 요것도 무슨 얘기냐면요. 볼게요. 자, 그다음 보시면 나를 돋보이게 해주는 도구라는 제가 요런 이제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여자 손에 립스틱이 들려있어요. 자, 이 여자는 물론 화장을 안 해도 예쁜 여자일 거예요. 이미 벌써 이목구비가 예뻐요. 그런데 이런 거죠. 영어는 잘해요. 근데 더 잘하게 느끼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발음이 영어를 잘하게 해주진 못하지만 훨씬 잘하는 것처럼 들리게는 해줄 수 있다. 상당히 여러분들, 네, 요거 끌리는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원래 잘하지만 더 잘하게 들리게 혹은 지금은 조금 부족한 듯하지만 그래도 나름 잘하는 듯이 요렇게 들리게 해주는 것이 발음이기 때문에 꼭 공부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뉴발음 클리닉의 장점이 제가 세 가지를 꼽아왔는데요. 자, 기존의 것과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볼게요. 전문가의 1대1 코칭은 무슨 뜻이냐. 자, 선생님이 지금 올곧게, 네, 그대 한 명만 바라보면서 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스피드를 맞추어 가면서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코칭을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발음 클리닉이 현강을 찍어서 학생들과 호흡하는 걸 보여줬다면 뉴발음 클리닉 같은 경우는 one-on-one의 느낌으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고로 제가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자, 선생님이 따라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보세요. 따라하세요. 선생님 계속 가만히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따라하지 않으면 저는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그래서 소리 내시고 발음 따라하시고 지니쌤의 발음과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는 노력을 꼭 해주세요. 오케이? 자, 두 번째는요. 한국인이 정말 잘 틀리는 발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넘어갔던 발음들을 제가 추가적으로 더 넣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좀 더 방대한 부분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뉴발음 클리닉 정말 강추고요. 자, 세 번째. 자, 뭐냐면 지니쌤이 발음 교정을 해준데 모르셨죠? 어, 인강을 듣는데 어떻게 발음 교정을 해줘? 자, 어떻게 발음 교정을 해드리는지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대신에 저하고 조건이 있는데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한 다음에 저한테 검사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쉽게 여러분들이 교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영단기 사이트를 들어오시면 영단기 사이트가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잘 못 찾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 이게 가장 맨 처음에 나오는 그런 화면이에요. 거기 보시면 이제 영단기 인강으로 들어오신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영단기 선생님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영단기 선생님을 클릭하시면 오픽 탭을 또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음, 그리고 여기 보시면 두 명의 선생님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선생님은 진희강쌤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저를, 네, 싱크로율이 많이 나고 있죠. 그래서 저를 클릭을 해주시면 짜란! 네, 쌤의 메인 페이지가 이제 쫙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조금 빠져볼게요. 쇽! 네, 여기서 화살표가 쭉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스크롤을 한번 쭉 내리시면 되세요. 쭉 내리시면 요런 게 보이실 거예요. 커뮤니티가 보이실 건데 네, 보시면 맨 마지막에 레벨 테스트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테스트는 아, 여태까지 그냥 오픽 공부한 학생들이 스크립트 올리고 레벨 테스트 받는 데 아닌가? 요렇게 생각하실까 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만약에 R 발음을 공부를 했다. 그러면 이게 센텐스가 내가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면 올려주세요. 뭐를요? 녹음 파일을요. 자, 대신에 제가 약속 드릴 수 있는 건 녹음 파일은 비밀이에요. 비밀 글이기 때문에 본인, 작성하신 본인밖에 듣고 또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지금 학생이 올려준 파일을 이제 수정을 해서 첨삭을 제가 직접 해서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항상 저와 커뮤니케이션 하시면 정말 정말 좋은 발음으로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뉴바름 클리닉에 대한 OT를 해봤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 뭐? 이 OT를 끄고 뉴바름 클리닉을 보는 거죠. 오케이? I'll see you guys in class, 오케이? Bye!